오늘 얼마나 좋은 날입니까 함께 이렇게 이 새벽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제가 사나이게 올 때마다 그냥 고향으로 돌아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제는 한국말 좀 제대로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로마니아 사람이 한국말 하시는 거 상상이 가세요 너무 감사드리고 여기서 이렇게 귀한 사역하시는 거 저희들에게는 큰 격려가 됩니다 언젠가 옹사님께서 로마니아에 오실 것을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로마니아에서도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꼭 오기를 소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천국을 올라가시기 전에 직전에 바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권능을 받는다는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에게는 우리에게는 이것이 하나의 그냥 이론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여기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는 이 권능을 받는다는 의미는 굉장히 강력한 그런 막강한 주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그런 길을 걷는 그런 능력이 됩니다 생명을 불어넣는 그런 능력을 말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능력,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부활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요한 1서 4장 4절에 기록하기를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이 받는 이 능력은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제대로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의미합니다 새벽 4시 반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여기에 포함되죠 그리고 수많은 여러분들과 같은 분들이 굉장히 담대한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린 공산권 하에서 살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는 이런 기도가 그때를 저를 연상케 합니다 여러분 제가 공산권 나라에서, 국가에서 사는 거 아시죠? 그때도 그 로마니아라는 공산권 나라에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담대한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고요 그 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 가면 어른들이 정말 무모한 담대한 기도하는 그런 것을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제가 자랐던 그 고향의 70년대죠 어떤 목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우리 성도들에게 항상 담대한 기도를 하라 가르치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80년대에 자라면서 그때 어떻게 사람들이 기도를 했냐면 언젠가는 이 로마니아 땅의 스포츠 경기장에서 보금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TV 방송국을 통하여 보금이 선포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기독교 학교가 많이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능력으로 행하셨는지 제가 기억을 똑똑히 합니다 제가 기도하다가 저도 눈을 떠서 이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과연 이 어른들이 정상인가 그런 의문도 가졌어요 우리가 공상권 안에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이 담대한 기도들 오늘은 제가 성장을 해서 성인이 되었습니다 목사가 되어서 14년 전에 오라디아라는 작은 도시에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교회가 개척되기를 우리 그때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교회가 개척되기를 우리 그때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매주마다 우리 기독교 방송국을 통하여 우리 같은 교회를 통하여 로마니아 땅에 보금이 선포되고 있었습니다 두 명을 가지고 시작한 이 교회, 이 개척한 교회가 지금은 1500명이 모인 그런 호프 철치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예배 경기장 안에서 보금이 선포되는 걸 우리가 기도하고 왔었는데 호프 철치만 하더라도 지난 14년 동안 수여러 차례 우리가 운동장, 경기장에 모여서 보금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교회 리더십 컨퍼런스를 진행했는데 여기 사진에 지금 보여지는 사진과 같이 여러분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4년 전에 호프 철치가 오라디아에서 또 새로운 교회를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잠시 제가 멈춰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 빌딩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힘든 때가 많았고요 그리고 코로나가 왔을 때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우리 오종인 목사님께서 저에게 전화를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너의 사역과 오라디아 교회와 우리는 함께한다 그건 그냥 말뿐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의 교회에서도 우리에게 헌금을 주셔서 우리가 가장 힘들었을 때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 빌딩, 교회 빌딩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냥의 교회에서 10만 불이라는 헌금을 해주셔서 우리가 이 건축을 계속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사냥의 교회, 또 오목사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로마니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교회 사역들이 있는데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담대한 기도의 열매인 줄 저희들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북한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하십시오 북한에도 언젠가는 운동장, 운동경기장에서 복음이 선포되는 날이 올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북한의 전국 방송, TV 방송을 통하여 복음이 선포되는 날이 올 수 있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북한에서도 새벽 4시 반에 특사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저는 공산권을 치아 있는 교회들 도우셨던 하나님께서 북한도 도우실 거라 저희들은 믿어 확신합니다 남한, 북한이 아니라 그냥 한국이라는 나라가 생길 수 있도록 통일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한국은 통일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권능을 여러분들 받으실 겁니다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권능에 여러분들 의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권능만 우리가 즉시적으로 아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절에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으심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권능만 주신 것이 아니라 여기 명확한 하나님의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가장 불행한 사람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아무런 계획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마 남한에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주위에 아무런 계획 없는 사람 만나보신 적 있어요? 내가 오늘 뭘 해야 될까? 나도 몰라 오늘 어떻게 살지 예수님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계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명확한 그런 계획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이 계획에 따라 움직여야 됩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왔을 때 여러분 항공사들이 비행기 운행을 중단한 적이 있었죠 그런데 몇몇 항공사들은 비행기 티켓을 팔았는데 아무데도 가지 않는 비행기 플라이트였습니다 비행기 티켓을 파는데 7시간 정도 날다가 다시 이륙한 곳으로 다시 오는 겁니다 돌아오는 겁니다 10분 안에 정말 엄청난 이런 티켓을 판매했던 호주의 한 항공사가 있습니다 7시간 동안 날다가 다시 이륙한 곳에 와 착륙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무데도 가지 않는 그런 비행기처럼 우리 교회를 그렇게 다스리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행해야 될 그런 명확한 계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차되어 있는 어떤 자동차를 바라보면서 저걸 내가 따라하겠다라고 고민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가만히 주차되어 있는 차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지난 몇 해 동안 그냥 주차되어 있는 아무런 동암의 움직임이 없는 그런 교회를 많이 보았습니다 교회가 비행을 하는데 아무데도 가지 않습니다 사나이 교회같이 비전이 있고 플랜이 있는 그런 교회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교회가 사나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 왕국의 그런 비전이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귀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 교회는 어떤 기관이 아닙니다 단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운동을 일으키는 그런 집단으로서 하나님은 교회를 부르십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그런 역동성을 보여야 됩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움직이는 수치스러움에서 은혜로 나아가는 운동력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역동성 슬픔에서 기쁨으로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교회라고 우리를 선포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취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는 예수님과 사랑에 빠진 사람이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취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로잡힌 예수님께 집착하는 복음에 집착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로마니아나 한국이나 어디든지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믿고 싶어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여기서 행하시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마 예화를 제가 한번 드리면 설명을 하자면 제가 지난 화요일 날 한국에 도착을 했습니다 로마니아에 남겨두고 온 제 아내한테 전화를 했는데요 지금 생방송으로 저희 아내도 보고 있습니다 인사하시길 바라고요 전화 통화를 하면서 대화가 끝날 무렵에 아내가 저한테 이러더군요 아 내일 또 통화하자고 그런데 여기는 화요일이었고요 로마니아는 월요일이었습니다 내가 여기 있는 이 한국은 벌써 이미 당신이 얘기하고 있는 내일이야 그래서 한국에 있는 저의 오늘이 제 아내에겐 내일이었습니다 여섯 시간 한국에 앞서 가니까요 사랑의 교회는 오늘 여기서 오늘을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는 이 오늘이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교회에는 우리의 내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여기서 이루시는지 그것이 이 세상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교회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2033년까지 우리가 이루어야 될 비전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의 그런 비전입니다 한국의 50%가 예수님을 알게 되는 날이 오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너무나 귀한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고 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하게 사용하신 것 또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8개국에 200개가 넘는 교회를 여러분 개척하셨죠 엄청난 비전입니다 45주년을 기념하신다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지난 45년 동안 여러 방면에서 하느님께서 여러분들께 복 주신 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정말 축복의 통로로 수많은 다른 곳에 복을 나눠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축복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신 이유는 아직 우리의 베스트가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 아직도 이 교회를 위대하게 사용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 나라 사람들이 같이 손에 손을 잡고 동역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축복하신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고 또 복음을 선포하고 우리가 나눠주고 상처받는 사람들을 치유하고 여러 가지 우리 할 일들이 있습니다 이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을 하고 실천하고 계신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따라야 할 우리 비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섬겨야 될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포되어야 될 복음이 있습니다 수많은 아픈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 치유돼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바빠야 됩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비전을 성취하려고 우리는 더욱더 바빠져야 됩니다 데이빗 리빙스톤이라고 여러분 잘 아시죠? 아프리카로 파송되었던 유명한 선교사입니다 인생의 거의 대부분을 아프리카에서 지냈죠 인생 만년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가 치렀던 희생, 헌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데이빗 리빙스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인생의 긴 여정을 아프리카에서 보냈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내가 헌신했다고, 귀한 희생을 했다고 말을 하는데 그런데 내가 드렸던 그런 희생이 진짜 헌신이라고 할 수 있을까 내가 받은 그 은혜의 일부를 드린 것뿐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나는 이것을 갚을 수도 없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천국이라는 영원한 축복의 운명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한 것이 과연 희생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희생이 아닙니다 내가 그동안 했던 것은 나의 특권이었습니다 우리 이 세대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특권입니다 이 세상 땅끝까지 가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 자체가 특권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수많은 이런 자유, 자유 이런 거 없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자원들 예전에는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런 단란트들 여러 가지 그런 기술들 계속 우리가 세계 선교에 힘을 써야겠습니다 계속 기도하면서 앞으로 전진합시다 계속하여 복음을 선포하는 모든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여러분들 때문에 주님을 알게 되고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모두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자리 앞에,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날이 옵니다 사나이 교회 분들만 오시는 게 아니고요 호프 체치분들만 오시는 게 아니고요 전 세계 모든 형제 자매들이 하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북한에서 온 형제 자매들도 있을 것입니다 일본에서, 중국에서 모든 나라에서 올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요원 게시록 7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원에서 아무도 능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료나무를 들고 보좌 앞, 어린 양 앞에 섰다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우리 모두가 서게 될 것입니다 심판의 자리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고요 그들이 하얀 옷을, 흰 옷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종료나무까지를 손에 들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어린 양에게 이또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 예수님께,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권능을 받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큰 계획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미래에 우리가 함께 정말 더 큰 일을 이루고 하나님을 위해서 더 큰 역사를 이루시는 모든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모든 영광들은 무엇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